엽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참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엽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은 꼭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엽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도덕적인 교인이 됩니다. 도덕적인 교인.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인 종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만 참 착해 보여도 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뭘 또 저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좀 덜 도덕적이더라도 믿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말로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절로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반도덕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믿음과 행함,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뭘 꼭 순종을 해야 되느냐, 율법에. 이런 완전히 그것도 오해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이 주신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죽정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 밀 까부르듯이 한다 할 때 밀을 까불면, 채로 까불면 먼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죽정이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밀 까부르듯이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면 베드로도 그 당시까지는 죽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죽정이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닭을 울게 했어요. 그러자 아, 예수님이 내가 세 번 이미 자기를 부인할 줄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로부터 세 번이나 배반을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나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죽쟁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다 울리기 전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저도 같이 갈 겁니다. 감옥을 가도 같이 갈 거고 사형장에 가도 죽는데도 제가 같이 가기로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형편없이 그냥 예수 따라다니던 놈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꼴이 뭐예요? 탁 내리고 모른다고 이런 거를 죽쟁이 믿음을 아시겠죠? 그런데 탁 우는 소리가 꼬꼬 하고 나니까 이런 죽쟁이 같은 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랬어. 아시겠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이 죽쟁이 밖에 안 되는 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구나. 그래서 자문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의인은 혹시 아는 분 계시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일곱 번 넘어져도 조건적인 사람들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저는 사형장에도 같이 갑니다. 당당해. 자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은 우리의 인간성은 곧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자문에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 숫자입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묵사발대도 이 말입니다. 사단이 채찌를 할 때 밀가부르듯이 까불 때 완전히 묵사발대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완전히 묵사발난 거예요. 사단이 완성을 해서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몇 회전을 해요? 아마추어 권투 3회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3분씩 3회전을 해요. 그래서 1회전도 어떻게 해요? 케이오 당했어. 2회전도 케이오 당했어. 3회전도 케이오 당했어. 이렇게 되는 것을 일곱 번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묵사발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케이오가 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죠? 케이오 당한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잡아.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그래서 그제서야 베드로는 뭐를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내 힘으로 일어서면 의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참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케이오를 당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일어나게 해주지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잘못했다 그랬게 예수님이 손잡고 예수님이 손을 내민 것은 닭이 욕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닭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거였어요. 일어나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가 뭐예요?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구나 나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처럼 과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욕도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욕의 마음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여 하셔서 욕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누 조건적 사랑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칠까 그 장면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욕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내용이 완전히 산뜻이 안 맞아 그래서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욕에게 노를 바라면 욕이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의롭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이 하나님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여러 번 욕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잘 모른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욕의 세 친구들이 욕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벌을 주시겠냐. 너 좀 생각해 봐라. 너 분명히 죄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내게 하며 말로 나를 꺾기 나의 귀를 자꾸 꺾으려고 그러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해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 니라. 내가 학대를 당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 뭐예요? 응답이 없고 강구할지라도 이게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 하나님이 이거 문제 있다. 그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조금 번역을 다른 번역을 하고 하나님은 그는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게 하시고 그가 내 발걸음에 허감을 두셨도다. 그러니까 이 욕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방해한다. 자기는 옳은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고 지금 보라고 지금 하나님 하는 짓을 봐라. 지금 내가 앞이 안 보인다. 나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옳은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욕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똥 만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로부터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도다. 하나님을 강도로 만들어버렸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똥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 도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아버렸다. 하나님이 내 인생 망쳤다.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에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의 하나로 여기시는 도다. 참 이 넋두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분통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하게 참고 계십니다. 어느 땐가 요비 과연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을 요비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요비에게 진실을 밝혀주실 수 있을지 보십시다.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이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전혀 불쌍히 여기시지 안 낸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나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고 있다. 인격적으로 나를 완전히 말살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 말입니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들은 나하고 친구 사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왜 하나님은 나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친구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은 나는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희들보다 못한 거 그다.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기대하지 않겠지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구보다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보다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똥 만들었으니 자기도 하나님을 친구 이하로 격하시킨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누구의 손이 자기를 치고 있는데 사단이 자기를 치고 있는데 욕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치고 있다고 오해함으로 말며마 이런 엄청난 말을 요비하는 거예요. 반하나님 적인 말을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이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내 친구들보다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비꼽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친구로서 당연한 게 아니냐. 친구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못난 하나님처럼 너희가 나를 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빗대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않느냐. 내 몸이 이렇게 병들이었는데 그걸 놓아서 이제 그 정도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 고통을 받고 있는 계속 너희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틀림없이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준다고 정말 안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기록이 된다면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책으로 써야 되겠다. 앞으로 내 말들이 철필과 나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 글을 바위에 써 놓으면 나중에 요버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내가 죽고 나서도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도 쓰고 바위에다가 쓰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써놓은 걸 보고 내가 요버를 오해했구나.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책을 안 써놓고 안 새겨놓으면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다시 오셨을 때까지도 자기를 죄가 있다고 오해해가지고 나를 부활시켜주지 안을까 봐. 그냥 하나님은 완전히 욕처럼 하나님을 똥맨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달겨들여서 다 썩게 해도 나는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버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 썩어가는 벌레들로 썩어가는 내 몸을 걸치고라도 이 피부를 걸치고라도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증명하라고 내가 돼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너희 친구들은 문제의 원의가 뿌리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박해하느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너희는 요비 친구도 미운 거야. 칼을 무서웠지.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가만히 안 둘 거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칼의 형벌을 가지고 나니 너희로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하니깐. 너희는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내가 보고 뭐예요? 죄 있다고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야 이거 피비린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욕은 이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욕기 32장 선지자 엘리후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욕에 대하여 분을 바라였으니 그 이유는 욕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더라.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욕의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바라였나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 그들이 욕을 어떻게 정죄하겠다. 욕이 죄에 있다. 알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목회하는 게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교회에 사단이 뭐를 심어 가라지를 심습니다. 목사님이 착실하고 순수한 목사일수록 사단은 그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서 그 목사를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유전자가 다 꺼져서 암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 죄가 있는 거에요? 혹시 목사님이 세컨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음모를 하고 사단은 이런 방법을 전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목사 자신도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암을 주셨지? 왜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성령 정신님과 악령 잡신놈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온갖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엽기는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그때 엘리후가 엽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후는 젊은 청년 선지자에요. 그런데 엽이나 엽의 세 친구나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다는 말입니다. 철이 없는 이유는 뭐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만 알았지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엘리후가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면서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지금 이 순간까지 말하지 못했다. 건방지다 그럴까봐. 이제 당신들 보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있어? 더 이상 없어. 엘리후가 뭐라 그랬는데도 엽보고는 뭐라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소? 라고 그랬고 엘리후의 세 친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르면서 왜 친구를 정죄하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한 두 마디가 엽기를 완전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엽기 32장까지의 내용은 엘리후가 한 두 마디로 요약이 되어버립니다. 엽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했고 엽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엽이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죄 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돼.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엽기 31장까지의 스토리를 엘리후, 선지자 엘리후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비나 요배 세 친구나 그 네 명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유구, 무언,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이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줄 알았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새로운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후가 말하기를 나이가 지그시 들은 사람이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나는 이때까지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도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완전히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어린 자로서 연장자이신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지혜롭게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했지만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젊었지만 당신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도 아니고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에게 저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라라는 번역은 잘못됐어.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습니다. 보라,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이 말할 것을 찾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논리에 이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네 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청하였지만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욕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욕이 반박하면 대답도 못하면서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하나님이 욕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한다.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이 지금 욕을 벌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당신들은 처음부터 모르면서 하나님이 욕을 벌주고 있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규정해 버렸다. 하나님이 욕을 벌줬다는 말을 욕을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욕의 친구들에게 엘리후가 말했지만 이번에는 욕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엘리후는 정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시작합니다. 올바른 설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말입니다. 바로 아는 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만드신 것을 알아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었다. 우리는 무엇에 불과했다? 흑흑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제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흑이 하나님한테 와이로 매겼어요? 흑이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흑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흑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심한데 하나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가 없어. 아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아기가 임신이 되어야 될 텐데 답답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아기가 나와서 뭐 하려고? 왜 그렇게 아기를 가지고 싶어요? 고생하려고? 기저귀 갈아주려고? 밤잠 못 자려고? 그렇죠. 아기가 낳으면 엄마가 할 일이 뭐예요? 태산이요. 다 고생이야. 그런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해요. 고생은 생각도 안 해요. 무엇 때문에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해요? 그 아기가 있는 것이 엄마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누라, 뭐 하려고 있어야 해요? 맨날 쇼핑 가서 돈만 써 제끼고 말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 집사람은 쇼핑 가서 돈을 안 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대박이다. 우리 집사람은 쇼핑 어디서 하게? 방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TV에 쇼핑 막 있잖아요. 저거 싸네. 저거 싼 것만 쇼핑. 요즘 신발을 너무 싼 걸 쇼핑을 해서 발가락이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신발만은 신어보고 사야 되는 거다. 신발만은 비싸도 뭐예요? 내 발에 착 올라 붙어야지. 그 신발을 무조건 싸게 사놓으면 안 맞으면 그건 뭐예요? 이거 뭐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신발만은 속초 시내 로데오 거리에 가서 사라. 테레비로 사지 말고. 그 신발을 무조건 싸네. 그 신발을 무조건 싸네. 그 신발을 무조건 싸네. 그래서 그러면 또 마노리스마 쇼핑해서 돈을 쓰지. 또 뭐예요? 잔소리 하지. 그렇죠? 뭐라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을까? 그래도 마누라가 있어야 뭐예요? 행복하기 때문이야. 그 행복의 요소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 있는 곳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 사랑이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사랑받는 것은 그렇게 기대 안 했을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해 봐야 이건 뭐예요? 골치. 속만 새겨. 속 많이 새겨 본모여야죠. 속 썩어도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자꾸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는 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짜증을 내고 그래서 미인이 오래 못 산다는 말이 그만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쁜데 이 정도밖에 안 주나?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들의 입에 붙은 말은 무슨 말이죠? 짜증나, 속상해 이러다가 다 장애 유전자 맨날 꺼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해. 왜? 기대했던 만큼 사랑을 안 주면 미워. 미워해. 알겠죠? 사람들이 맨날 밉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러니 어떻게 오래 살아? 유전자 맨날 꺼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사랑 주기 위하여 너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후가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자다. 이 말은 엽이나 엽의 세 친구가 하는 말 전체에 대한 정반대말입니다. 엽과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말은 이때까지 31장까지 한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벌른다. 이 말 밖에 안 했어. 이 네 명은. 그렇죠? 그런데 엘리후가 탁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첫 말이 뭐예요? 하나님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 만들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 만들었다. 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에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 한마디 한마디의 내용을 깊이 깨달으면 굉장한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비싼 반지도 없잖아요. 목걸이도 없잖아요. 최옥한 씨는 비싼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사람이 쇼핑하면 곤란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잘 골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을 엘리후가 엘리후가 그 욕과의 세 친구에게 제 일성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이거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이때까지 봐왔더니 이런 것 다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에요? 생명! 생명이 바로 뭐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거를 주신 분인데 너희들은 왜 맨날 벌 준다는 소리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판을 뭐에요? 확 뒤집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뭐에요? 정연하게 시작하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 같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어떤 때는 이 번역을 정말 이상하게 해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뭐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번역이 원래에요.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험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왼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읽을 수 일터적을 감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뭐에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뭐에요? 크신 분인데 당신이 말한 그런 하나님은 너무 쪼잔합니다. 이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옥하니 오늘 또 쇼핑 가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소형.. 쇼핑도 못해. 네. 저게 또 남편한테 또 말대꾸질을 하는구나. 그것을 맨날 감시하고 있는 요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나 맨날 감시하고 추적한 하나님이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일단 오늘의 욕기를 중단하겠는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다 라는 그 말이 바로 어디에 있냐고 하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분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 날때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주. 그렇죠?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탁한 예술이냐 두려워말라 두려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제일 첫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 흐르게 할 것이며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벌 주기보다 뭐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을 주고 앞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쁜 여자가 사랑을 못 받아 가지고 짜증이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는 왜 짜증을 내? 혼 좀 내 볼래? 나볼래? 그러지 않는 분이고 네가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항상 부족하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다른 인간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 대신 나한테 기대를 해봐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것보다 뭐예요? 엄청 더 큰 사랑을 줄 테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 주려고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 저거 공부를 해보면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 시내가에 있는 버들같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시내가에 있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물이 시내가에 있으면 물을 풍부히 받아들여서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보면 어때요? 포도나무는 이런 포도를 안 잡아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아름다워요. 내가 짙은 구름같은 흐물들을 구름같은 내 죄들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을 해? 왜 구원을 해? 만들었으니까 구원해야지. 엄마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고통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해야지. 내 뱃속에서 내가 열 달 동안 키워서 나왔으니 내가 구원을 해야지 안 해야지? 당연한 거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알랑빵구 들어가지고 구원받는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상태는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무조건 구원하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 그동안 생긴 흠을 없애주고 내가 더럽게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지고 내 성품에 흠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구원을 그래 이상국 너는 내가 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하늘나라로 갈 자격이 있다. 그런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다시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언제? 창사 전에,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창사 전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창사 전에 우리를 택하자. 택한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이미 거룩을 잃어버렸고 흠이 막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니가 아니고 뭐예요?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신 예정 속에 우리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걱정 좀 그만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을 안 해야 우리가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편하게 하실까?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못해. 왜? 내가 의심하니까? 안 믿어 주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속에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 시켜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세월이 가고 보니까 이게 좀 변한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엽기가 흥미진진하죠? 다음 시간에는 엽이 성공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해요? 젊은 선지자, 청년 선지자 엘리후의 충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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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